좋습니다 와우 좋아요 제대로 저작 아이유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발만 뒤쪽 네 좋아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정 없는 피디어컬이지만 누구보다 열정 있는 아이유씨 우리 기자님들의 모습도 한번 좀 담아볼까요 아이유씨가 아 이 순간 영원히 좋습니다 와우 좋아요 제대로 저장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수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